최근에 낙폭도 M7이 주도했지만 반등도 M7이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도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포워드 매출액입니다. 포워드 매출액을 보는 이유는 매출액이 만약에 꺾이면 영업이익률이 급락하거든요. 포워드 매출액이 아직 우상향이에요. 아직 우상향이다 보니까 빅테크의 포워드 마진율도 우상향인 거죠. 포워드 매출액이 그렇게 안 꺾인 걸로 봐서는 시장이 M7 중심으로 9월까지는 순환할 가능성,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한 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김한진 박사 모시고 한 주간의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금요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한 주간의 흐름이 확확 변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장의 어떤 심리나 목소리가? 네, 시장이 워낙 투자 심리도 불안하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표에 1비 1위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지나치네요. 좀 지나치다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주 발표되는 모든 물가 지표, 1년의 물가 지표와 간반이 발표된 소비 지표 이런 것들은 시장의 입맛에 맞게 나오고 있는 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월 고용 지표는 아무래도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이 컸고요. 반면에 또 소매 판매는 6월에 자동차 온라인 판매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6월에 소비를 끌어내렸는데 마이너스 0점인가 그랬죠. 그런데 7월에는 반대로 그게 회복되면서 또 7월에 아무리 계절 조정을 해도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7월에 소매 판매 업체들이 프라임데이를 많이 했습니다. 월마트, 타겟 이런 기업들이 온라인 판매를 또 푸쉬를 많이 해서 프로모션을 많이 해서 그쪽에서 가전 이런 쪽 고가 제품들이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한 특수성들이 또 7월에는 소매 판매에는 반대로 고용 지표와 반대로 조금 좋게 나오는 그런 널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널뛰기다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지금 지표에 따라서 특히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급격히 올랐다. 이런 부분의 시작이 좀 화들짝 논란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안정이 되고 소비도 살아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좀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될 건가 이런 여부인 것 같은데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혹은 이 정도면 연준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좀 지속적인 안정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 어느 쪽이세요? 원래 예상했듯이 미국의 경기 침체는 코앞에 닥친 게 아니고 적어도 올해까지는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지표들이 입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 경기 침체가 오냐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내년 한 중반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거품이라면 내년 중반에 경기 침체가 서로 온다 하더라도 12개월 이전에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하지만 주가가 지금 과열은 돼 있지만 또 이번에 한번 과열을 시켰고 그리고 거품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남은 경기 침체 기간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너무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빨라야 주가는 평균적으로는 경기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하고 또 이것도 안 맞는 게 경기랑 기업 실적이랑 최근에는 괴리가 좀 큽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전체 GDP의 한 1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기수를 보시더라도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제조업의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서비스업 쪽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게 지금 계속 입증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 실적이 이런 매크로 지표와는 달리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경기 침체 쪽에서 경기 쪽에서 뭔가 심각한 균열이나 특별히 정말 심각한 무슨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 한 기업 실적에 의존해서 올해까지는 주식시장이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는 중립 플러스 알파,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태, 이 둘이 겹쳐서 연말까지는 강세장을 조금 더 연장시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기업 실적을 조금 더 따져보면서 관찰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우리가 끈질기게 싸워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내려오고 있는 게 좀 완연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약간 느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추이가 어떤지 가져오신 자료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도 인플레이션이 더딘 건 사실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3월, 6월 FMC에서 SEP를 발표하는데 연준이 거기서 다 더딜 거라고 다 공시했거든요. 공시라기보다는. 예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은 급하게 떨어질 거야라고 했다가 안 떨어질 거야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은 이미 답을 내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을 내놨거든요. 내년 연말 가야 근원 PC 물가가 2% 목표에 도달할 거다라는 것이죠. 당장 2%를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올 연말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12월 정도의 연말 정도의 2%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문제는 연준은 이러한 추세의 어떤 안정성, 추세가 안정되는 것. 특히 고용시장이 조금 너무 지나치게 식으면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거죠. 하반기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팩트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시장은 계속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혼자 지금 변동성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시면, 밑에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 선이 근원이고요. 파란색 선이 헤드라인인데 헤드라인 근원 공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락 추세를 의심한다는 게 조금 이상할 정도로 하락 안정되고 있고요. 조금 전월비로 보시면 이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인데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1월에서 2월, 3월까지가 긴장감을 줬어요. 인플레이션 다시 튀는 거 아닌가? 근원도 3월, 4월에 더 올랐거든요. 연초에. 네, 연초에. 그런데 이게 연초에 약간 노이즈인 것이 밝혀졌고 본격적으로 전월비가 떨어진 게 4월이지 않습니까? 헤드라인도 그렇게 떨어졌고 근원도 전월비 3월에 0.36,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면 4월에 근원은 0.29, 그러면서 4월에 처음으로 0.3을 깼습니다, 근원이. 그리고 5월에는 0.16, 이게 반올림에서 근원이 0.2이지만 이거는 헤드라인입니다. 5월에 근원도 0.16, 0.1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 물가도 0.3인데 0.26인가 그랬거든요, 4월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연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그래서 이번 5월에는 또 이렇게 제로, 또 마이너스 0.1까지 갔다가 지금 어제 플러스 0.2가 나왔지만 시장이 그렇게 놀라지 않은 것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CPI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표를 한번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이게 지금 전월비고, 이게 전월비고 제일 끝에 있는 게 전년동월비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특징적인 부분. 네, 특징적인 게 이게 3.2잖아요, 근원이. 전월비는 0.2고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셀터고요, 주거비고요, 하나는 중고차입니다. 중고차가 마이너스 2.3, 전월비, 전년동월비 마이너스 10%가 빠졌는데 문제는 이 놈이 올랐어요, 셀터가. 여기에 5.1로 올랐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미국은 근원 물가에는 주거비가 임대료와 등가 임대료, 집주인의 임대료, 환산 임대료가 지금 합쳐서 근원에는 거의 한 40%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헤드라인에는 3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만약에 20% 오르면 미국은 6.4%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찍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9%죠. 왜냐하면 렌트비만 들어가고 집주인의 등가 임대료는 안 들어갔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물가 상승에 주거비가 반영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마저도 18%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7월 물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주거비인데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너무 예쁘게 나온 거죠. 그런데 주거비가 그래도 전년동월 대비로는 지금 보시면 지금 몇 월인가요? 2022년, 2023년에 8.2%에서 지금 5.2%까지 쭉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물론 절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주거비가 더 떨어져야만 이게 조금 마지막 디스인플레이션의 퍼즐이 맞춰지는 건데 이 부분이 일단은 떨어지는 추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 주택업체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주택 관련 지표들이 안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비록 전월비 헤드라인 물가가 0.2% 올랐지만 주거비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체로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은 요동치지 않은 거죠. 이날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거비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나머지 항목들의 숫자가 주거비의 부족한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은 만큼 잘 나왔다. 그런데 주거비마저도 우리가 항상 주거비 얘기할 때 이게 참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내려오고 있다는 거에 의심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시장에서 들리는, 돌아가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헤드라인,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주거비 CPI가 떨어지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계약하는 것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물가에 반영되는 게. 그래서 현재 어떻게 거래되느냐가 중요한데 물론 거래량이 굉장히 줄고 아직도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안정세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아주 큰 폭의 안정세는 아니더라도 주거비가 안정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안정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시장이 쉽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각종 어제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추세로 봐야 되거든요. 한 달 지표로 보면 안 되고요. 8월 소매 판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줄 것 같아요. 오히려 7월보다는 굉장히 조금 경기가 식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입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추세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고용도 임금도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노동 수요와 공급이 조금 밸런스를 맞춰가는 이런 상황에서 주거비가 계속 나홀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주거비가 안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게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것이지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에 저는 조금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주거비는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금리를 움직이는 것은 10년물 국채금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30년 모기지금리가 툭툭 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준의 정책과 관련돼서 지난주하고의 톤이 너무너무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또 실수했다. 긴급 회의 열어라. 50BP 빨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톤에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또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50BP보다는 25BP 쪽으로 조금 더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시카고 선물 옵션 시장에서 배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연준은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또 경제학자들이라든지 그룹 투자자들이 나와서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일 뿐이지 사실은 팩트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내년도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 서서히 경기가 급냉한다기보다는 조금씩 식어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 종착역에, 경기 둔화의 종착역에는 조금 덜컹거림이 있겠죠. 아무리 미국 경제라고 하더라도 한두 분기 정도의 GDP의 쇼크는 있을 겁니다. 그 GDP의 쇼크를 향해서 조금씩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지금 금리를 50BP나 한다 이런 거는 선택의 문제겠지만 중앙은행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슈런스 컷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하기 전에 미리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과격하게 인하할 수 있는 약간 근원적인, 이론적인, 좀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당장 GDP 성장률이 2분기가 2.6, 3분기가 2.6 거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한 2.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4분기도 거의 2.4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50BP나 라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다음에 노동 수요와 공급이 지금 파월 의장 말대로 수급과 균형이 맞춰주는 균형 상태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 공급이 한 500만 명 정도 우위에 있고요.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낮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임금 상승률 자체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높습니다. 연준이 좀 중요시 여기는 분기회에다 발표하는 ECI, Employment Cost Index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요. 고점대비 떨어진 거지 임금 상승률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균형 정도에 맞춰진 거고. 이러한 임금이라든지 물가 지표가 아까 보셨지만 또 주거비 이런 부분들이 팬데믹 이전의 경기 호황기의 고점보다도 높아요. 여전히. 네. 그런 상태에서 50BP를 일화한다는 것은 일단은 연준 의원들이 그렇게 강심장은 아닐 겁니다. 근거도 부족하고. 네. 근거도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9월 25BP는 가능한 상황. 9월 25BP도 선제적인 인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번 금리 인하에 조금 궤적에 들어가면 분기마다 이렇게 한 25BP는 베이비 스텝을 밟아가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래야 시장에 좀 혼돈을 적게 주거든요. 9월에 인하했다가 12월에는 인상하고 이러면 뭐 체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장이 대혼돈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50BP를 인하하면 미일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안 나올 앵케리 켄트케리가 더 나올 겁니다. 주식 시장에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 관점에서. 주식 시장 관점에서 보면. 50BP 인하는 거의 이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50BP 인한다는 것은 연준이 경기 침체를 포합해 두고 경기 침체를 공식 인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만큼 안 좋게 보는 건가요? 네, 시장이 굉장히 혼돈에 빠질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반영해서 지금 특히나 N화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채권 금리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어떤 레벨 때 와 있는지 이 부분도 가져오신 자료 통해서 좀 보여주시죠. 주식 시장이 조금 그래도 연말까지 강세를 이어가려면 이런 조건들이 좀 충족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림을 한번 캡처해 왔는데요. 달라인이 앵케리가 시장에서는 한 80, 90% 다 청산됐다. 급한 건 끝났다라고 보지만 모를 일인 거고요. 이게 다시 150엔 근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145엔을 전키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45엔을 밑으로 하향 돌파한다, 그런 N강세가 다시 나온다면 시장이 또 흔들리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 N화 가치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적된 약간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N화가 좀 추세적으로 강세로 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국채 금리도 GDP가 2%대 중반을 형성하는 상태에서 3.5% 밑으로 가면 시장은 경기 침체 신호를 받아들일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5에서 4.0, 심지어는 앞으로 경제 지표가 만만치 않게 좋게 나온다면 4.0에서 플러스 바이너스 한 20BP 정도, 3.8에서 4.2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채 금리도 주식 시장에는 중립 내지는 우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금리가 더 올라가면 문제인데 이번에 화들짝 놀랐는데 11월에, 9월에 또 금리를 인상하겠습니까? 안 하죠. 올해는 안 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아마 이번에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 중앙의 BOJ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150엔 인상으로 앤화가 튀면 오히려 개입을 해서 오히려 150엔 이하로, 145엔 이하로 내려가면 오히려 개입을 해서 145엔에서 150엔 선에서 움직이도록 유도를 할 정도로 아마도 급격한 앤화 변동을 BOJ는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펀드멘탈도 그렇고요. 유가가 조금 제일 문제입니다. 유가가 다시 또 슬금슬금 중동 지정학적 정세가 잘 안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 조금 액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려감 때문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액션이 있다.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이란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지정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유가는 우리의 통제선을 벗어나고 있는 경제 지표라기보다는 지정학적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라가주지 않을, 80불 이하에서 움직이는 걸 바랄 뿐이죠. 유가 관련돼서는 보복 공격 나설 경우에 유가가 뛰어오를 걸 그 위험을 해체하기 위해서 콜옵션 배팅도 굉장히 늘었다, 미초 사이에. 이런 것도 보도로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전반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것 중에서 가장 예측하기가 힘들고 위험한 걸로 일단 염두해 줘야 하는 건 유가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통제가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오펙에서도 발표했지만 IEA인가요? 어쨌든 3분기에 감산이 조금 줄면 정상적인 수급 상태로는 유가는 하락한다, 공급 과잉이다. 중국의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좀 아픕니다. 지금. 어제인가요? 그제 나온 중국 지표도 상당히 좀 둔화되는 쪽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런 지표는 중국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중시 중심으로 본다면 지난주 논란 하락폭, 그리고 이번에 보건력, 보건력도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이어서 사람이 좀 아프고 나서 보건력이 강할 때, 회복력이 강할 때 이 사람의 기본 체력이 어느 정도 있구나를 좀 실감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인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미국 주가를 보시면 M7이 조금 비싼 거지 나머지 500개 종목, S&P 500 종목에서 473개 종목은 비싸다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조금 강세네? 뭐 이런 정도지. 정말 이게 지금 보시면 마켓 캡인데 M7 종목이 지금 2013년에 비해서 12배 오른 거고요. S&P 500은 나머지 482개 종목은 2배도 안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를 과열이라고, 이게 너무 온도 차이가 큰 거죠. 그런데 문제는 M7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최근에 낙폭도 M7이 주도했지만 반등도 M7이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도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M7이 정말 주식장의 약세장의 추세적인 주범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보시면 포워드 매출액입니다. 포워드 매출액을 보는 이유는 매출액이 만약에 꺾이면 영업이익률이 급락하거든요. 그런데 포워드 매출액이 한 12개월인데 적어도 내년은 모르겠지만 연말까지는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이게 포워드 매출액이 아직 우상향이에요. 아직 우상향이다 보니까 빅테크의 포워드 마진율도 우상향인 거죠. 그래서 예상 매출액이 꺾이는 기업이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였고요. 그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순이었는데 꺾인 건 아니더라도 약간 슬로우해진 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포워드 매출액이 그렇게 안 꺾인 걸로 봐서는 시장이 M7 중심으로 9월까지는 순항할 가능성,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M7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나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그러면 한국 시장도 좀 따라갈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이죠. 한국은 지금 일본, 대만에 비해서 지금 회복력이 제일 늦은 국가라서 정말 짜증스러운데요. 하지만 일단 M7이 주도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조금 수혜를 받을 거고 전체적으로 성장조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미국이 버텨주면 우리나라 증시가 회복이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5BP 인하가 만약에 조금 더 확실해지고 정말로 단행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주식 시장이 좀 호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유에 따라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경기가 올해는 좋지만 내년 전망은 좀 어둡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금 내년에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상쇄시키는 중립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